스카이캐슬 오늘은 스카이캐슬을 포함해서 2018년 하반기 드라마 제작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8월달에 나온 라이프 106억원 그리고 인기 굉장히 많았던 미스터 션샤인 430억원 많이 들었네요 또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이거는 네이버 앱툰에서 시작해가지고 드라마화 된 컨텐츠죠? 80억원 보이스2 80억원 갔네요 백일의 남구님 80억원 뷰티인사이드 80억원 제3의 매력이 86억원 하늘에서 내리는 1억개의 별 80억원 플레이어 80억원 남자친구 최근에 하고있는거죠? 160억원 송혜교하고 박보검님이 출연하시는데 라이너면 대단하시죠 또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아 김유정님 나오는거 90억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거 현빈님 나오는거 200억원 그리고 스카이캐슬이 75억원 그러니까 가장 낮네요 굉장히 가성비 좋고 지금 시청률이 높아요 그래서 도깨비가 이제 굉장히 인기 끌었잖아요? 이게 마지막화 시청률이 20.5래요 이거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에 대한 화제가 큰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